부산경찰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허위신고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경찰은 확진자 10명이 나왔다거나, 코로나로 빵집에서 긴급 체포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3건을 적발해 관련자 5건을 입건한 데 이어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등을 허위신고한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의료진과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